공부수리의 모든것 루피어맨 입니다. 지금 수리할 제품은 기왕 고속절단기 NHC 14D 모델입니다.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모델인데, 일단 수리 한번 해볼께요. 전기는 들어오는데 조화가 많이 걸립니다. 모터쪽을 한번 볼껀데요. 카본도 거의 다 딸갖고 모터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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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자가 나왔습니다. 고전자도 탔습니다 둘다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순전 부품 회전자와 고전자 부품 회전자 부품 회전자 부품 회전자 부품 회전자 계란을 계란하고 계란을 넣어 계란은 계란을 넣어둬 계란을 넣어주면 계란에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 계란은 계란을 넣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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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끝 감사합니다.